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진짜를 찾아라 아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동물팀 그리고 몬스터 팀 총 2라운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써져 있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동물팀 1라운드 뭐 2라운드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한 번은 동물팀이 하는 거고 한 번은 몬스터 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물팀 할 때는 또니 님이 이 시청자 분들하고 같이 숨어 있을 거고요 몬스터 팀 할 때는 필립 님이 시청자 분들하고 같이 숨을 겁니다 이 동물팀은 농장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농장에서 깰 수 있는 미션이 있고 이 몬스터 팀은 던전에서 하는데 던전에서 깰 수 있는 미션이 저한테 와요 근데 이제 동물하고 몬스터를 잡아야만 깰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총 목숨이 15개로 시작을 해서 시청자를 잡으면 목숨이 하나 늘고 그냥 동물을 잡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숨어 있는 또니 또는 필립을 잡았다 급한 모든 걸 다 상관없이 제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끝났다고 안 봐도 끝났다고 뭐 이미 선전포고를 했고요 리얼키키 또니 명수 저한테 지금 도발하지 마세요 이따가 쪽팔림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생각 없는 도발 쪽팔림으로 다가옵니다 일단은 동물팀 먼저 할게요 약간 노말하게 생각 없어 보인대 아무리 봐도 어 갈게요 그래서 동물팀 분들하고 같이 먼저 농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몬스터팀을 좀 기다리세요 알았죠? 얘네 지금 내가 봤을 때 사기 떨어졌어 또니가 같은 팀이란 걸 듣고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또니님이 조져놓겠지 아 큰일났네 어차피 또니님이 조져놓겠지 내가 왕이야 날 지켜줘 이거 그런 게임 아니라고 바보야 널 지키다가 다 나가 죽는 거야 디펜스 게임 아니라고 숙료 게임이라고 술래잡기라고 멍충아 이게 바로 연막이라는 거야 연막탄을 본인한테 쏘셨네 어 본인팀에 쏘셨어 들어가서 원하는 동물을 고르세요 뭐뭐 있어? 소 양 야 양 하나 들어갔다 양 하나 들어갔어 양 하나 아 좀 본 거야 알았어 또니가 뭘로 하는진 안 볼게 빨리해 또니가 뭐 하는진 안 볼테니까 빨리해 아니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 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여러분 네 네 아 눈치싸움 오지네 진짜 거참 또니는 핑크색 좋아하니까 돼지로 하겠지? 저희 변신하는데 한나절 걸리겠어요 빨리하세요 빨리 소 돼지 양 닭이 있대요 동물은 여러분 미리 고민해서 들어가자마자 고르는 거야 알았죠? 자 고기 끄덕이기 자 들어가자마자 골라야돼요 소 돼지 양 닭이에요 소 돼지 양 닭 돼지야 소 돼지 양 닭 이쪽 친구들이 좀 심심하겠네 필립아 니가 저기가 재롱 좀 떨어져야돼 여기서 떨고 있구나 그래그래 더 더 더 더 더 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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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다같이 파리 투나잇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재롱 떨라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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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내 예상이 맞았다니 어 다 됐나요 다 안됐어요 얼굴 치우세요 들어가보게 좀 들어가 봅시다 같이 좀 봅시다 아 이렇게 있었구나 돼지 닭 양 소 왜요 아 왜요 갈게요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요? 보내줘 오케이 가도 돼요? 시작하나요? 갈까요? 레츠 기릿 어 이 농장 베리베리 익숙한 이 농장 뭐지? 토끼탕 너 불만 있어? 토끼 어 이 농장 이 농장 그 농장인데 근데 이거 잡는 거 그거 뭐 도구 안줘요? 제가 만드나요? 책 5권 가위는 사용하지 않고 침대 5개 소 양 닭 돼지고기 5개씩 너무 많다 화살 10개 만들기 돼지 목장에 돼지 5마리 넣기 달걀을 이용해서 닭 2마리 부화시키기 돌았네 와 이거 어떻게 찾냐? 어 벌써 수상한 애들 몇 보이는데? 이상한 애들 좀 있어 벌써 침대 3개 완료 아니네 깨져버렸네 나무는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 안 나오는데 뭘 만들어쓰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뭘 만들어쓰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놓으시든가 살려줘 키킹 아 나 떠리인 줄 알았는데 보5였네 까비 뭐야 나무 안 나와 아니 지푸라기 이거 이거 맞니? 아니 반응 속도 싫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몰카냐?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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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똥이의 성향이면 어디 구석에 짱 박혀있을 거 같거든요? ㅎㅎㅎㅎㅎㅎㅎㅎ sovereignty 이상한데? 어디가? 아, 아니야 아니야. 맞는 것 같네. 뭐야 이 돼지? 야! 어디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야 이거 확확 돌려야 돼. 확확 머리를. 여기 대자연 어딘가에 똥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닭 너무 시끄러운데? 여기 있는 닭? 왜 이렇게 닭 많아 여기? 어 얘 어디가? 어디가요? 내가 거기 확확 돌리랬다고 그렇게 돌리면 안 되지! 어? 응. 돼지고기 겟? 똥이 어딨어? Who are you? 아 닭들 너무 시끄러워 진짜. 아 닭들 좀 죽어야지 진짜. 아 닭들 좀 죽어야지 진짜. 모든게 아니... 아니. 동물들 화났다. 아니 닭이 몇 마리야. 미친.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야, 닭이 몇 마리야? 다 쪼끄매가지고 아주 그냥 다 닭으로 말이야, 어? 이 나쁜 놈들아! 죽어! 얏!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어우... 야, 닭이 몇 마리야, 이게? 또니의 페이크였어. 돼지가 아니었다. 또니 들어갈 때 분명히 돼지였는데. 돼지 같은 녀석! 바로 걸려버렸죠? 닭은 그렇게 땅바닥만 보고 다니지 않아요! 닭이 왜 땅바닥만 보고 다닙니까? 멀리서 이러고 봤더니 땅바닥 보면서 청청청청청! 청청청청! 진짜 근데 한 마리 빼고 다 맞췄지? 이거 봐. 이게 바로 거인물 파워라니까? 보셨죠? 와, 진짜 이 돼지고기 된 얘 한 마리 빼고는 다 맞췄다. 여러분, 첫 번째 판은 이지 했네요. 이런 미션 굳이 깨지 않겠어. 이 미션 뭐 책 한 번 봤냐? 한 마리 나오긴 했네. 이거 뭐 어디다 쓰냐, 이거 이거.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런 줄 알았어. 이상하더라, 너. 이 자식, 이 자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내가! 내가 너 그런 줄 알았다. 이 자식! 아유, 이 녀석! 아주 재빠르구나?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아유, 너무 쪼꼼해, 애가! 아, 이걸로 하자고? 오케이! 아, 몬스터 팀 다 들어갔구나, 벌써. 인터뷰 또 안 해볼 수 없겠죠? 허접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로님 또 어떻게 그렇게 봤지? 뭐야, 이 허접은 진짜! 어? 아, 뭐 제가 조금 봐드렸어요. 아니 그냥 구석에 처박혀있지! 왜 돌아다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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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그냥 구석에 박혀있지! 왜 돌아다녀가지고 괜히... 아니 거기 있으면 못 볼 줄 알았어! 거기 인자 어떻게 못 봐! 대놓고 있는데! 이게 닭대 사이에 숨어갖고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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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러고 다녀? 닭대를 이러고 다니는데... 아, 하필 또 그때 보냐? 진짜! 아, 진짜! 으응? 아, 우리 동물팀 너무 불쌍해요! 잘했는데... 아니야, 내가 오래 버텼지! 주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 동물팀 슬퍼요! 빨리 슬픈 척 하세요, 여러분! 슬픈 마, 기뻐해, 기뻐해! 빨리 슬픈 척해! 아이고 슬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뻐! 아이고, 기뻐! 슬퍼해! 또니 원망! 또니 원망! 또니 수명 10년은 늘었겠다, 원망에서! 미친덜어! 미친덜어! 히히! 와, 이 닭들 안 들킨 거야? 어휴... 내가 다 미쳤나봐! 다 닭만 해! 소금 해가지고 그런거봐! 나 돼지인줄 알았어? 어! 크크크크크... 네! 연막에 걸려들었군! 근데 죽였는데 똥이라서 어이없었어! 아... 아, 닭을 죽였는데? 응! 음... 맛있다! 수고하세요! 구경이나 하세요, 이제! 허저바! 아, 이 몬스터팀은 좀 다를라나? 모르겠네, 또! 아, 참! 가보도록 합시다! 문 열어! 오케이! 여러분, 이번엔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이제 남은 목숨 15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엔더맨, 허스크, 범위, 점비 그리고 아까 남은 닭!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수연이었구나? 아우! 일부러 스켈레턴이 없네, 이게! 어... 앨반데? 이거 맞나? 금...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와, 이건 진짜 맞추기 어렵겠는데? 야,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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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무 겁내놔! 너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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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빨리 죽여주세요! 미친! 넣은 거 다 알아! 아이씨! 떨어졌어! 아, 철감졌네, 이번엔! 잘가세요! 첫 번째 탈락자! 오케이! 미션책이 여기 어딘가 있나 보지? 일단 여기 스폰할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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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왔어야 했니? 놀래라! 좀비 고기 5개! 철 갑옷 철 장비! 엔더의 눈! 2개! 어스크 5마리! 낚시대! 낚시대! 낚시대는 뭐냐? 낚시의 시대야 뭐야? 던전 어딘가에 있는 보물찾기! 다이아 정도면 보물이 아닐까? 얘 뭐니? 너 어디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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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 나오는데? 얘 이상한데? 어? 좀 이상한데? 너구나! 얜 좀 이상한데? 넌 너무 빨랐어! 너 너무 빨라! 아니네! 좀비 고기!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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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가! 어디가! 야! 일로와! 일로와! 미친! 흐흑흑 일로와! 너 어디가! 아니 이거 좀비들 저렇게 섞여있으면 어떻게 찾냐! 쟤부터 죽이자 일단! 쟤는 백포거든요? 아씨 어디가? 언제 죽어! 아악! 비켜! 이 좀비 녀석들! 아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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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켜! 좀비! 좀 비켜! 좀비! 좀 비켜! 좀비! 좀 비켜! 좀비! 아이씨.. 아이씨! 아우 씨! 음~~ 시꺼 너 죽겠네 철계 나이스! 닭소린 왜 하는거야? 흐흇! 기묘한데...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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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해도 안돼 ㅎㅎㅎ 뒤로 가는 거!! ез자 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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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닌가? 너 뭐야? 너 뭐야? 얘 좀 이상한데? 에임이 안좋았는데? 맞나? 아니 에임이 이상하더라고 몬스터가 못 쳤어 봤어 방금? 저 몬스터가 방금 좀 이상했죠? 죽을래? 좀비네? 왜 좀비야 저거? 왜 때문에 좀비? 어 잘한다 넌 좀 이상한데? 야 아니 얘는 왜 지가 혹이 걸렸어 얘는 지가 혹이 걸렸어 지가 지가 혹이 걸렸어 이 중에 방금 하나 있었거든 분명히 내가 봤어 봐봐 얘네 다 이상하지? 죽여 다 죽여 아닌가? 넌 맞냐? 넌 맞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숨 많아요 일부러 한 거예요 야 좀비가 그렇게 빨리 못 때려 아 맞네요 좀비네요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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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조합을 하면 되니까 야 왜? 안 때린다고 나? 나 안 때릴 거야? 나 안 때릴 거야? 왜 죽어? 나 안 때리면? 죽을만 했네 아까 그 방에 많던데 잠깐만 허스크 다섯 마리 죽인 거 같은데? 낚시대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낚시대 하나 만들자 일단 찹찹찹 차잣 낚시대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엔더에는 얻어야 되고 철 갑옷? 갑옷만 우리 상의만 하면 되는 건가? 철 갑옷 플러스 철 장비 입기는 뭐지? 이제 진짜 어렵다 얜 뭐야? 아이씨 뭐야 얘는 너 뭐야 어이 거미네? 야 너 너 너 너 방금 친구 때렸어 이씨 ㅈ아 오 오 오 진짜였어 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Um 너무 무섭다 얘 좀 이상한데 야 너 맞지 야 잠깐만요 저 자식 맞아요 이거 인간이에요 이거 저거 100% 인간이에요 저거 저 저 놀리고 있어요 저를 놀리고 있다고요 저 자식이 저를 놀리고 있어요 아니 미친 이거 뭐냐고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너도지 너 맞지 너지 어 화났다 빨리 죽어 오케이 화났어 화났어 어떡해 어떡해 이 겁이 자식아 내려와 저거 어떻게 잡지 큰일 났네 즐겁지 지금은 언제까지 온나 보겠어 와우씨 이거지 너 죽었어 너 죽었다 기다려 아 저 미친거 진짜 저거 이거 맞나 아우 좀 비켜라 이 놈들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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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돼 저거 내가 못참는다 저거 아우 진짜 바로 죽여버리기 바로 죽여버리기 아씨 눈 마주치기 오 쉣 오 쉣 오 쉣 헬프미 헬프미 오 쉣 아우 죄송해요 이게 뭐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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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내가 뒤로 간다 내가 내가 뒤로 가기 내가 뒤로 가기 오 나왔다 보물을 못찾았구나 엔더에는 두개 허스크 다섯마리 잡았고 철갑옷 철장비 철갑옷 철장비 철갑옷 하고 철 장비면은 뭐 고깨기 하나 만들까요? 칼은 다이아로 업그레이드 하자 다 죽었어 너네 찾으면 죽었어 보물만 찾으면 돼 너 안 화나냐? 어 화났네 어 쏘리 쏘리 친구 너 진짜였구나 몰랐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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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물 어 미친 보물찾음 보물찾음 오 오 쉣 무슨 무슨 던전의 무슨 기사의 뭐식인데? 던전의 가호를 받는 방패 가보자 가보자 악씨 애들 미쳤나봐 얘들아 근데 너네 나 보물 못찾게 방해했어야 되는거 아니니? 이제 숨어있는게 아니라? 나 미션 깼는데? 미션 다 깼는데? 언제까지 숨어있을건데? 디펜스 온이다 이 자식들아 이제 다 덤벼 중앙 홀로 모여 다 죽여버릴거니깐 아 필립이 안 들켰네 생각해보니까 필립이 누굴까? 저 이제 목숨 뭐 깎이는게 없어서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냐? 너네 필립이다 필립이 필립이 몬스터의 탈을 쓴 인간들이여 모여라 너 사람이지? 이 손 움직이는거 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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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움직여 손 움직여 손 움직여 손 싫다고?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움직여 손 움직여 손 움직여 손 움직여 빨리 죽기 싫으면 움직여 손을 움직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어 그치그치 푸쪄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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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지했습니다 여러분 연기는 너무 못하시네요 야 그거 어때? 막판으로 나랑 요정 친구들 숨고 시청자분들이 찾는거야 동물로 할게요 동물로 이거는 비하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로 하자 아이고 친구들 친구들 어서오고 들리 너무 무서워 들리 나도 무서워 아 야 이게 쫓기는 입장은 무섭구나 방풀하면 어떡해요? 뭐라고 방풀이요? 네 아 그러네 그거는 잠들만 당하니까 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요 아 너무하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동물로 숨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무서워 돼지 딜님 뭐하실거에요? 나는 소 할까봐 아까 해보니까 닭은 은근 티가 많이 나 이게 몸통이랑 머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돼있잖아 그러다보니까 티가 많이 나 그거 뭐야? 양? 양? 나는 그러면 이거 할게 알았어요 아악 잡들소래요 잡들소 가서 숨고 계세요 우리도 배수하고 갈게요 응 얍 오 준비되면 말하세요 여러분 제한시간 몇분 할까요?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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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분 너무 짧지 않아 원장님 40명이야 티티 생각해봐 3분을 할게요 네 그냥 막 보이는대로 죽이시지 마세요 에헤헤 돼지야 자유를 향해 떠나자 그냥 준비되면 말하세요 준비되면 준비됐어요 전 됐어요 저도요 오케이 그러면 3분 타이머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딘지 안 보이기 오셨어? 오셨어? 들어오셨어? 오셨어? 들어가고 있어 허이씨! 무서워. 내 옆에 한 명 지나갔어. 너무 무서워. 한 명 지나갔대요! 이거 다시 오면 방풀! 다시 오면 방풀! 돼지 지능놀이에요! 미쳤나봐요! 생각해보니까 다들 칼이라도 드렸어야 됐나? 아 맞네. 그야네. 여러분 전체 지급할 테니까 인벤에 안 보이게 조심하세요. 네. 빨리빨리 뛰지! 빨리빨리! 안 돼! 지금 주면! 오! 오 다행이다. 인벤에 칼댓 뻔. 오면 지금...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아니... 동아! 동아! 사람 죽인다! 동아 바로 죽인다! 잠시만! 어떻게 알고 왔지? 잠들 퍼블 잠들 퍼블! 자 방풀하세요! 아니 뭐야 얘네. 57초 남았습니다. 자 방풀하세요! 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도. 선생님 저 못찾겠죠 똘님? 아니? 똘님 어딨냐? 여깄어요 똘님! 아 똘님! 이쪽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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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 양! 아 미친 똘님! 알려놓으세요! 봐주세요! 방금 봐주세요! 아 죽었고요! 어어! 이진 죽었고요. 요! 이진 죽었고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몰랐는데! 아니야! 살기가 느껴졌어! 날 죽이려고 달려왔어! 아이고 텔레비전.. 죽었.. 우리 다 죽었어.. 에이.. 다 죽었어.. 에이.. 다 죽었어.. 오케이! 여러분 우리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찍을게요! 나 앞에서야 징! 내가 중간이야! 징! 옆에서 일로 와 디디! 좋다! 아.. 언니 거기 맞아? 거기 맞아? 피티 좀 뒤로 가.. 오케이.. 저.. 저 친구.. 저기 비키세요! 보라색 씨! 저 오늘 쪽에 자리 많이 남잖아요! 저쪽에.. 아니 그쪽 말고요! 그쪽 말고요! 거기가 오른쪽이에요? 그쪽 간대요! 명수 씨! 명수 씨 이름을 불러야겠어요 꼭? 오케이.. 자 찍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티티 반만 나오는데? 좀만.. 왼쪽으로 가.. 너의 왼쪽.. 어.. 자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핸드카드 날로 박기술.. 핸드카드 날로 박기술.. 핸드카드 날로 박기술.. här..